아... 아... 구경거리 좀 있어가지고 아...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좋지만 아... 흙 깎는 것인가? 아... 이쪽은 공기선 불러끼리고 불 깎는 기계소리 열하노네 활각점 활각점 활각점을 향해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보자 아이고 잘 되어 있는 곳이야 아... 아... 이거는 원추리 원추리이고 어쨌건 가네 저기는 시원하게 돌무더기 아이고 여기는 임산물 전시포? 그렇구나 아... 아... 여기 사람들이 저녁이 가까워서 그런건가? 사람들이 없네 여기는 아... 아... 주변 주변 이렇고 허허 안녕